여러분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 주님이 친히 우리를 마중 나오셔서 암흑의 송도야 암흑의 송도야 예셨다 수고했다 예셨다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를 맞아준단 말이에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요. 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천국 입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천국 입성.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요. 죽을 때도 천사도 찾아오고 악한 영도 찾아와요. 제가 70대 정도 된 할머니의 죽음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까지는 지금 설명을 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요. 예를 들면 시영의 암흑의가 오늘 저녁에 천국 올라온다. 그러면 주님이요. 천사들을 다 보내요. 보낼 때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신분에 따라 달라요. 영적인 신분이 높으면요. 천사들이 어떤 천사가 오냐면 하늘나라 신분 높은 고위병들이 와요. 신분이 낮은 사람. 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런 사람은요. 천사들 중에도 신분이 낮은 자가 올 뿐만 아니라 사단도 미리 알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예를 서는 그런 반경도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자 어쨌든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알아서 바람타고 구름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데려가요. 가는데 천국 입구에 들어서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천사들이 우리를 이미 모시고 가늠에도 불구하고 천국 들었을 때 입국 수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입국 수석이에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천국 입구에 들어서면요. 거기에 뭐가 같으냐면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다 공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외국 나가거나 이럴 때 입국 수석 밟듯이 그런 절차는 아닌데요. 우리가 천국 입국에 들어서면요. 천국 앞에 가면 그 대기자들이 줄을 쫙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항상 하늘나라는 영적인 신분에 따라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신앙의 헌신도에 따라 대우가 다릅니다. 대접이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딱 들었으면요. 이 큰 쉽게 말하면 저는 모니터 같은 이런 게 쫙 펼쳐지는데 하늘나라 저런 게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 이게 딱 들었으니까 우리 이마 있죠. 이마. 신기해요. 이 이마에 우리의 신분이 마치 박혀있는 것 같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인천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인천십이 성경에 보면 이마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여기서요. 예를 들면 저는 과거에는 김종원이었는데 지금 이름이 김폴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점장이한테 지어가지고 제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러 와서는 그건 안된다. 이래서 바울로 바꿀까 하다가 감히 어떻게 내가 바울을 쫓아갈 것인가. 차라리 영어로 서자. 그래가지고 폴로 바꿨습니다. 이러면 김폴리라면요. 여기서 뭔가 나에 대한 정보가 모니터에 쫙 닫아요. 그래서 신기한 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일생의 행위가 다 떠버려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은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떠냐면요. 죄가 딱 떠버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건 나도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지요. 하지만 그 모니터에는 우리의 죄가 안 떠요. 왜 안 뜰까요? 예수님이 보이래다. 터뻐버린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동이에요. 이것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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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